안녕하세요.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. 2021년 11월 1일자 판례공부 형사 음주운전 무죄와 무면허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1년 9월 16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19도 118268입니다.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도로교족법 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이고요. 피고가 상고를 했는데 피고 말이 맞다. 피고인이 말이 맞다. 여기서 파기환송된 사건입니다. 내용 한번 보시죠. 피고인은 2018년 6월 4일 날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. 이유는 뭐였냐면 17년 10월 그러니까 한 8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또 18년 6월에 음주면허 운전면허 취소를 받은 거죠. 이 취소를 6월 달에 받았는데 피고인의 9월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됩니다. 그러니까 기소는 취소 처분을 받은 이후에 기소가 됐죠. 9월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습니다. 꽤 1년 가까이 있다가 기소가 됐죠.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18년 9월에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됐었고 그 전에 6월에 음주면허 취소가 됐습니다. 그런데 2018년 11월에 이 사람이 면허가 취소 시에 불구하고 운전을 하다가 단속돼서 무면허로 적발됩니다. 그래서 추가 기소가 돼가지고 9월에 음주운전 사건과 11월에 추가 기소된 무면허 사건이 같이 병합돼서 재판을 받게 된 거죠. 그런데 원심에서 음주운전이 무죄가 됩니다. 음주운전은 무죄가 되고 그런데 너 취소된 다음에 무면허 했으니까 너는 무면허는 유죄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무죄, 무면허는 유죄가 된 거죠. 문제는 뭐냐면 이 취소 처분, 아까 말한 2018년 6월에 취소 처분은 17년 9월에 음주운전을 이후로 취소가 됐는데 이 17년 9월에 음주운전이 무죄가 됐어요. 그러면 취소 처분은 아직 취소가 안 됐거든요. 안 된 상태에서 과연 무면허 운전을 처벌하는 게 맞느냐. 그러니까 취소 처분도 취소됐으면 당연히 무면허 운전 아닐 수 있는데 취소 처분이 취소이기 전에 한 무면허 운전, 이것도 과연 무죄가 되느냐, 이게 핵심입니다.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취소 처분의 원이 된 거, 면허 취소 처분의 원이 된 위반 행위가 무혐의 또는 무죄 시에는 그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있건 없건, 처분이 나중에 취소되건 말건 그거는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. 소급해서 다 소요료가 없다. 따라서 2019년 9월에 음주운전이 인정이 안 된 이상 18년 6월에 무면허 취소 처분도 나중에 행정적으로 취소되건 말건 소급적으로 효력이 있는다. 따라서 2018년 11월에 운전한 것도 무면허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.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고 나서 그걸로 무면허 운전이 됐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무면허, 무혐의가 되면 뒤에 있는 무면허도 다 무죄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. 결국 면허 취소 처분이 취소 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원인 사실이 무혐의, 무죄가 되면 소급해서 처분이 상실하기 때문에 무면허도 무죄죄가 된다. 따라서 나중에 이런 사례가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특히 음주운전 발생하고 음주운전을 다투고 있다가 그 사이에 무면허로 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음주운전이 무죄가 될 경우에는 무면허도 없어진다. 이 경우는 반드시 기억해 두셔가지고 이런 사례가 그렇게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닙니다. 아니니까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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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